오늘 여는 순간 지옥을 맛보실 겁니다. 나무야 나가자. 오 병아. 야 야. 야 안돼. 이거 또 불어. 이거 또 불어. 일부러 계속 물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어지른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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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무가 워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에너지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나무야! 조금만 이렇게 얌전해도 저희가 마당에 풀어놓고 같이 지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는 아쉬운 마음이 크고 미안한 마음도 크죠 계속... 진짜... 걸리적거리나 봐 주야 줘봐 줘봐 아아악 아아악 아악 으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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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하지마 아악 으아악 으아악 나무는 저 집안에 갇혀서 포크가 자유롭게 뛰어놀고 저희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만 지켜보니까 제가 봤으면 또 질투 나서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에 항상 보호자님들과 아이들과 모여있었고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나무가 건드리면 사람들이 바로 쫓아가서 안 돼 안 돼 하지마 나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안 돼 그건 안 돼 처음 봐가지고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자극적이고 이게 가장 재밌는 그런 반응들이 됐던 거죠. 이것도 물어봐요. 나무한테 조금 어울리는 놀이가 사람한테 붙지 않고 강아지만 스스로 멀어져 있는 이런 공놀이를 좀 해주면 강아지랑 딱 붙어서 노는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주비를 하셔가지고 여기 당면 지문인가 봐 여기 고기 iani 옳지. 그레치하고 던져준거에요. 옳지. 그렇죠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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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개가 된 것 같아요. 나무가 오면 따라만 와주세요. 나무야 이리와요. 나무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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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요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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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